여러분 안녕하세요. 문경이에요. 오늘은 제가 그동안 정말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페이보릿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어머 언니 요즘에는 어떤 제품을 좋아하세요? 아니면 요즘에는 어떤 제품을 사셨나요? 라는 질문을 종종 주시곤 했는데 제가 저번 브이로그에서도 간단한 제품들을 첫인상 리뷰를 하면서 제가 최근에 샀던 이 제품들을 페이보릿 영상으로 갖고 올 수 있으면 갖고 오겠다고 했는데 오늘 바로 그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사실 벌써 몇 개월이 됐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샀던 제품들이나 선물 받은 제품들이 다 합치면 진짜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제가 요즘에 조금 손이 많이 가고 좀 자주 쓰는 제품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얼른 시작해볼까요? 고고! 우선 제가 스킨케어부터 차례대로 갈 텐데요. 제일 먼저 이 이니스프리의 블루베리 스킨이에요. 얘는 제가 벌써 다 써서 여기에 뭐 이거 남았다고 할 수도 없을 만큼 정말 조금 남았는데 제가 이거는 이미 한 병이 더 저기에 제가 사났기 때문에 마음이 조금 놓인 상태로 리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맨 처음에 여기에 하도 그 3스킨법, 뭐 7스킨법 7스킨법 할 때 너무 좋은 그런 순한 스킨이라고 들어가지고 저도 구매를 했었는데 웬걸 진짜 저한테도 착부신 그런 스킨이에요. 거의 요즘 저의 인생 스킨이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인생 토너 같은 앤인데 제가 얘를 쓰기 시작한 거는 한 3월부터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때는 속 건조도 조금 심하고 이래서 3스킨법으로 계속 해주다가 요즘에는 제가 피부가 또 많이 예민해져 있는 상태예요. 울긋불긋한 것도 조금 심해지고 좁쌀 같은 면포 그런 게 조금 얼굴에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라서 3스킨법은 그만하고 지금은 그냥 화장솜에 정말 듬뿍 묻혀서 사용을 해주고 있는데 3스킨법 했을 때 피부가 정말 그 막이 하나가 생성이 되는 듯한 굉장히 막 촉촉촉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되게 막을 한 번 더 씌워준다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3스킨법을 했을 때 요즘에는 제가 3스킨법을 하지 않고 그냥 화장솜에 듬뿍 묻혀서 사용을 해주고 있는데도 뭔가 굉장히 피부가 진정되는 느낌을 받으면서 되게 민감성인 저한테도 순하게 뭐 트러블 났지 않고 잘 맞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은 짜잔! 이거는 용카의 83봉 크림인데요. 이거는 수분 크림이에요. 근데 얘는 사실 가격이 좀 사악해. 조금 가격이 센 편인데 이거를 백화점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피부과나 에스테틱에서 구매하는 게 오히려 싸다는 그런 내용을 인터넷에서 제가 봐가지고 혹시라도 이게 정말 구매를 하고 싶은데 조금이라도 가격을 약간 저렴하게 구입을 하고 싶다 하시면 이거를 파는 피부과나 에스테틱을 가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우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요즘에 피부가 되게 예민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번에 약간 순한 제품? 자극적이지 않은 제품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용카로 다시 갈아탔는데 이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됐어요. 생각보다 정말 도움이 많이 돼서 다시 한번 그래 비싼 값을 하는구나 하고 약간 슬프긴 했지만 너무 예민해서 아무거나 쓰기 힘드신 분들에게 정말 추천을 드리는 크림이고 사실 요즘은 또 굉장히 습하잖아요. 그리고 여름이라서 아주 리치한 제형에 크림을 바르기는 조금 힘들겠죠? 근데 얘는 굉장히 습수력도 빠르면서 근데 피부에 올렸을 때 적당한 수분감과 적당한 유분감을 같이 갖고 있어서 되게 가볍게 바르기 좋고 피부에 굉장히 착 잘 스벼들어서 여름에 쓰기 정말 부담스럽지 않은 정도의 수분감과 유분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 저처럼 좀 순한 크림을 찾고 있다 아니면 난 너무 예민한 그런 피부를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경취드리는 크림입니다. 다음은 요즘 같은 계절에 여러분들 절대 빼먹으시면 안 되는 제품을 가지고 왔는데 바로 선크림! 선크림은 여름 같은 때는 더 필수죠. 저는 오늘 이 닥터자르테 UV 에브리 선데이라는 제품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얘는 SPF 지수가 50에 PA++++인 제품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아주 하얗지는 않은 살짝의 아이보리빛을 띄고 있는데 그리고 얘는 무기와 유기에 혼합이 되어 있는 그런 선크림이에요. 그래서 배탁현상이 심한 건 절대 아니고요. 살짝의 톤업 그런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서 바르고 나면 얼굴이 약간 반 톤 정도 이렇게 톤업이 되는 효과가 있는데 얘를 사실 제가 듣기로는 약간은 시간이 지나면 유분감이 많이 올라온다라는 그런 거를 제가 봤어서 처음에 살짝 반신반의하면서 샀어요. 게다가 여름이니까 이제 유분기가 안 그래서 더 올라오는데 이 선크림을 바르고 너무 그게 심해지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하면서 샀는데 저는 건성이라 그런지 그렇게 유분기가 많이 올라오는 걸 느끼지 못했고요. 게다가 제가 선크림을 바꾼 이유가 그 전에 쓰던 이니스프리의 그 노란색... 이름 뭐죠? 아무튼 그 노란색 선크림이 저한테 조금 건조했어요. 건조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선크림을 새로 하나 새야겠다라고 하던 차이나에 얘를 알게 됐는데 생각보다 저는 유분기 올라오는 걸 거의 못 느꼈고 오히려 유수분 밸런스가 맞춰졌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수분감과 유분감이 적당히 돌아가지고 시간이 지났을 때 그렇게 막 개기름이 나온다거나 화장이 무너진다거나 하는 거는 제 피부에선 느끼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이런 기초케어 제품들은 사람마다 다르고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한번 꼭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선 발림성이 뻑뻑하지 않고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래서 그냥 마지막에 그냥 찹찹찹찹 몇 번만 두드려줘도 되게 잘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사용감이 뻑뻑한 질감의 아이는 아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핑크 베이스에 살짝의 그 톤 보장 효과가 있는 게 좋아서 얘는 정말 정말 잘 쓰고 있고 재구매 의사가 충분히 있는 아이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추천드렸던 스킨케어 제품도 그렇고 지금 보여드릴 제품도 그렇고 약간 여름에 오면서 특히나 더 제가 좋아했던 제품들을 보여드리고 있는 중인데 이거는 제 아마 메이크업 튜토리얼에서 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마몽드의 파우더 팩트인데요. 사실 이거는 안에 이렇게 퍼프가 내장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거를 쓰면 조금 뭉치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항상 브러쉬를 사용해서 써주고 있는데 이렇게 색깔이 없는 투명한 이런 파우더 팩트예요. 여름철이다 보니까 정말 코 주변 같은데 특히 T존, 이마, 코 이런 데를 파워 처리를 안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특히나 더 신경 써서 꼼꼼하게 파우더를 처리를 해주는 편인데 굉장히 가볍게 그리고 색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뭐 어떤 파운데이션의 색감도 망치지 않는 굉장히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는 그런 아이라서 이것도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우선 입장을 굉장히 골라요. 골라요? 입장이 굉장히 고와요. 아니 고른 거는 이가 고른 거고 입장이 굉장히 고운데 얼굴에 올렸을 때 무거운 느낌도 하나도 없고 뭉침도 거의 없었어요. 네 그래서 얘도 제가 요즘에 정말 정말 잘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네 다음은 아이브로우를 추천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제품이 꼭 신제품들은 절대 아니에요. 뭐 신제품들도 섞여 있고 제가 그냥 최근에 더 손이 많이 갔던 아이들과 같이 제가 섞어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는데 얘도 나온 지는 꽤 됐죠. 한 5개월 정도 된 거? 5, 6개월 정도 된 거 같은데 얘는 베네피트의 프리사이스립 아이브로우 펜슬이라는 이거는 엄청 심히 가느다란 이런 아이브로우 펜슬인데요. 저는 3호를 사용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제가 사용한 이 색감이에요. 제 머리보다는 살짝 더 진한 거 같지만 그래도 갈색 머리에 정말 잘 어울리는 색이고요. 한쪽 면은 이렇게 얇은 심히 들어가 있고 반대는 이 스프이 브러쉬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선 저는 약간 얄쌍한 눈썹을 좀 더 좋아하는 편이기도 하고 파우더보다는 이런 펜슬 타입의 아이브로우를 조금 더 선호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심히 얇은 브로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요즘 머리색과도 정말 잘 어울리는 색상이라서 저는 얘도 정말 정말 잘 써주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은 이거! 이거는 아리따메 풀 커버 크림 컨실러 2호인데요. 이거는 잡티 가리는 컨실러가 아니라 이게 왜 내려갔니? 컬러 코렉팅 용으로 나온 이렇게 두 가지 색상이 들어간 그래서 오른쪽에는 초록색 왼쪽에는 피치 색깔이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이 그린 색상은 약간 홍조 있는 부위에 코렉팅을 해주는 애고 이 피치 색상은 눈 밑 다크서클 용으로 해주는데 저는 코렉팅 없이 이제 화상을 거의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코렉팅으로 다 베이스를 잡고 그다음에 파운데이션이든 쿠션이든 비비든 깔아주고 있는데 저는 피부도 얇은 편이고요. 좀 피부 색상이 밝다 보니까 잡티가 그렇게 그렇게 잘 보여요. 게다가 제가 다크서클도 좀 있고 색소침착도 잘 되고 색소침착이 또 그렇게 오래가서 컬러 코렉팅 없이 약간 내가 어떻게 해야지 싶을 정도로 컬러 코렉팅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1인니거든요. 두 가지 색상인데 우선 얘는 발림성이 끝내줘요. 색상도 색상이지만 약간 꾸덕한 컨실러 타입이지만 색깔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발림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브러쉬로 얘를 덜어내서 눈이나 코 옆 주변에 한번 발라주고 그다음에 퍼프로 두드리거나 브러쉬로 이렇게 블렌딩을 하거든요. 제가 지금 메이크업을 하지 않는데 4시간 정도 흐른 상태거든요. 근데 제가 얘로 눈 밑과 코 옆을 다 잡아주고 화장을 시작했는데 잘 보이려나? 눈 밑에 하나도 번짐이라던가 그게 막 무너짐 현상 없이 되게 착 밀착이 되거든요. 그래서 컬러 코렉팅을 찾고 계신 분들에게 또 추천해드리고 싶었던 제품이었어요. 다음은 이제 아이로 넘어가서 아이섀도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 왜? 이거 안 해도 아실텐데 그쵸? 프리즘 에어라는 클리오의 이번 신상 두 가지 컬러를 가지고 왔어요. 얘는 4호 핑크 픽션이라는 컬러고요. 2호 비 모어 코랄이라는 색상이에요. 네 지금 두 개 다 두 번씩 발색을 한 상태고요. 이 위에 주황 코랄 이게 2호 비 모어 코랄이라는 색상이고요. 이 밑에 게 4호 핑크 픽션이라는 색감이에요. 둘 다 펄 섀도우고 펄이 입자가 완전 완전 고운 진짜 펄땡이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자글자글한 그런 펄 섀도우인데 정말 공기같이 되게 되게 가볍게 밀착이 돼서 특히나 여름에 여러 가지 섀도우 바르기 조금 부담스럽거나 되게 무거운 느낌이 드실 때 쓰기 굉장히 좋은 섀도우 같아서 구매를 하게 됐거든요. 근데 얘는 아무래도 펄이 조금 자글자글하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브러쉬로 사용을 하는 것보다 저는 손으로 훨씬 더 사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손으로 했을 때 왜 좀 경계가 지거나 이럴 수 있는데 얘는 진짜 그런 거 1도 없이 되게 블렌딩이 잘 돼요. 여름에는 뭔가 매트한 그런 섀도우보다 좀 이렇게 빤딱빤딱 블링블링한 섀도우들이 좀 더 끌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올리브영 가가지고 발색을 다 해봤는데 웬걸 되게 색상이 다 너무너무 예뻐서 제가 두 가지만 고르느라 되게 애를 먹었거든요. 너무 예뻐서 약간 고르기 여러분들도 힘드실걸요? 그리고 다음은 넘나 유명한 스틸라의 리퀴드 섀도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너무너무 좋다고 인스타에도 올리고 저번 영상에.. 저번 영상에.. 저번 메이크업 튜토리에서도 올리고 그랬는데 제가 이거 말고도 세 가지 색상을 더 모았는데 그 중에 그 유명한 키튼 카르마도 당연히 있죠. 근데 그것도 정말 정말 너무 예쁘지만 저는 뭔가 개인적으로 이 색이 더 저한테 잘 어울려서 그런지 모르는데 이게 더 예쁘더라고요. 이거는 로즈 골드 레트로라는 색상이고 여기에다가 바로 발색을 보여드리면 아까 제가 바른 클리오 프리즈메어 아이섀도우에 비해서 훨씬 더 블링블링 반짝반짝한 게 보이시죠? 제가 지금 여기 눈 밑에도 발랐거든요? 뭐 이렇게 뒤집고 얘가 놓은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 눈 앞머리에 발랐는데 얘가 사실 밀착력도 캡장이고 바르자마자 완전 발색이 장난이 아니라서 이거를 그냥 이 봉 자체로 바르기에는 약간 자칫하다가 여기가 막 사이버그처럼 될 수도 있거든요? 저는 애교살을 바를 땐 어떻게 해주냐면 면봉에다가 진짜 소량만 딱 찍어서 콕콕콕 바른 다음에 블렌딩을 해줘요. 그러면 이런 느낌이 연출이 되는데 이 두 가지 밑에 섀도우도 그렇고 제가 매트 섀도우를 정말 정말 사랑하지만 그래도 뭔가 여름에는 펄에 어쩔 수 없이 끌리게 되는 것 같아요. 되게 사람이 그런 여름에 그런 페스티벌스러운 느낌 이런 거 굉장히 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블링블링한 제품을 되게 많이 쓰는데 그저 단연 제가 정말 많이 쓰고 있는 제품이 바로 이 스틸라의 로즈 골드 레트로 라는 색상이에요. 그리고 다음은 제가 아이 메이크업을 할 때 가장 필요한 제 눈모양을 가장 많이 바꿔주는 제품이 바로 마스카라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가져온 거는 이 페리페라의 잉크 블랙 카라 롱 세팅인데요. 제가 이것도 꽤 쓴 지 오래됐어요. 근데 정말 얘는 사랑입니다. 마스카라를 한 티를 빡 내주는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그런 느낌의 속눈썹을 연출해주는 아이라도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얘는 롱래쉬 기능이 있는 아이라서 그런지 섬유질이 들어가 있긴 한데 그렇다고 섬유질이 아주 많은 편은 아니고 그래서 막 거미줄처럼 이렇게 막 다닥다닥 달라붙지는 않고요. 섬유질이 조금 들어가 있지만 컬링과 롱래쉬의 효과가 둘 다 동시에 있어서 되게 되게 좋고 우선 워터프루프 기능이 아주 제대로 들어간 아이라서 또 요즘같이 땀이나 유분 때문에 잘 지워지는 분들에게 정말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예요. 아이고 던져버렸어. 정말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피날레 빠질 수 없는 립을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우선 첫 번째는 베네피트의 고고 틴트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번 이 고고 틴트는 발색력도 기존에 있던 베네피트 틴트 중에 가장 진하고요. 그리고 우선 색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체리빛 주황? 약간 쿨톤 계열의 이런 아 제가 체리빛 주황이라고 했나요 설마? 체리빛 핑크요. 체리빛 핑크. 네.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바르고 있는 색상이에요. 지금 바른지 좀 됐으니까 한 번 더 발라볼까요? 발라볼까요? 네. 이런 느낌? 그래서 팝한 컬러라서 여름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 차차 틴트를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 요즘은 자주 바르지 못했던 이유가 그건 요플레 현상이 조금 있어요. 아시죠 여러분들? 근데 얘는 요플레 현상이 정말 1도 없더라고요. 제 입술에서는 요플레 현상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서 요즘에 진짜 그냥 틱틱 수시로 바르고 다니고 있는 아이예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이것도 너무너무 예쁜 색 하나 있는데 이거는 어구 얘는 웨이크메이크의 립코스터 M 이거는 1호 얼티밀 레드라는 색상이에요. 얘는 살짝 좀 더 웜한 끼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베네피트랑은 좀 다르 되게 좀 웜한 끼가 많이 들어가 있는 조금 더 드라큘라 레드색? 웜 레드색인데요. 제가 요 안쪽에 한번 발라볼까요? 여기 안에 갈래요? 이런 레드색감인데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레드 색상이에요. 뭔가 샤방샤방 과즙상의 그런 레드보다는 좀 더 약간 걸크러쉬? 좀 더 카리스마 있는 그런 레드 색상인데 이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매트하지만 각질 부각이 정말 거의 없을 정도로 매트함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데 내 입술 위에서는 이렇게 착붙 돼서 진짜 지속력도 오래 가고 그냥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이 색은 너무너무 예뻐서 제가 주변에도 많이 영업을 하고 다니는 아이예요. 그럼 이렇게 요즘 제가 자주 쓰는 페이보릿 제품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보여드리진 못했지만 제가 좋아하는 제품들이 아직도 저기 화장대에 정말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것들은 앞으로 메이크업 튜토리얼에서 제가 차근차근 보여드리는 걸로 할게요.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